이번 영상은 굿뜨 썸머 가디건의 무늬뜨기 영상입니다. 무늬뜨기와 관련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실제 함께 뜨기 영상에서는 무늬뜨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전체 옷을 뜨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늬뜨기는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익히시고 꼭 무늬 스와치를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늬 스와치를 통해서 자신의 게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본편물에 들어가기 앞서 무늬를 자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아사테사라는 실이고요. 린넨 70% 그리고 코튼 30% 합류된 실입니다. 바늘은 4mm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략 10cm에 3배 정도 되는 길이를 남겨두고 매듭을 하나 지어주세요. 매듭 속에 바늘을 넣고 첫 코를 만들어줍니다. 떠야 되는 실은 위쪽으로 꼬리실은 아래쪽으로 두어 준비 자세를 마칩니다. 기본적인 코잡기를 이용해서 33코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코를 만든 단을 1단, 겉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물을 돌려 앞면을 떠줄게요. 앞면은 모두 안뜨기로 한 단을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안뜨기를 떠주었습니다. 편물을 돌려 겉면이 되었습니다. 겉면에서 가장 중요한 무늬뜨기 한 단을 떠줄게요. 우선 겉뜨기로 3코 뜨고 무늬뜨기를 시작합니다. 무늬뜨기에는 바늘 비우기, 중심 3코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 이렇게 3코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겉뜨기 3코 이렇게 해서 총 6코가 반복되는 무늬 패턴입니다. 먼저 3코를 이용해서 바늘 비우기, 중심 3코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 이 패턴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바늘 비우기를 할 때 다음 코를 겉뜨기로 뜰 예정이기 때문에 실을 그냥 앞으로만 가져와 주세요. 이 바늘 비우기는 다음 코를 뜨면서 완성이 되는 코의 형태예요. 그러니 지금은 준비 자세이고요. 중심 3코 모아뜨기를 진행해 볼게요. 중심 3코 모아뜨기는 총 3코를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3코 중에 중심에 있는 이 한 코가 메인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먼저 2코를 한번에 겉뜨기 하듯 바늘을 넣고 그대로 그냥 오른바늘로 걸러주세요. 그런 후 3번째 코를 겉뜨기 할 예정입니다. 이 3번째 코를 겉뜨기 할 때 바늘 비우기를 위해 앞으로 가져왔던 실이 바늘에 한번 감기면서 바늘 비우기 코가 완성되고요. 그리고 겉뜨기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대각선으로 꼬여있는 코가 바늘 비우기 코입니다. 그런 후 걸러두었던 2코를 한번에 앞에 코에 덮어 씌워줍니다. 이러면 3코 중에서 코가 양옆으로 줄어들면서 중간에 있는 코가 위로 올라왔죠. 그런 후 바늘 비우기를 해줄 거예요. 역시나 실을 앞으로 가져와서 다음 코를 겉뜨기로 뜰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늘 비우기가 되죠. 그리고 2코를 더 겉뜨기 해줍니다. 바늘 비우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1코 겉뜨기 했고요. 그 다음에 2코 이렇게 해서 총 3코를 겉뜨기를 했습니다. 모양을 한번 보면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코가 바늘 비우기 코 그리고 중심에 1코로 모여진 이 코가 중심 3코 모아뜨기 그리고 바늘 비우기 이렇게 3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겉뜨기 3코 이렇게 해서 총 6코가 한 세트인 무늬뜨기 입니다. 반복해 볼게요. 바늘 비우기 하기 위해 실을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중심 3코 모아뜨기 합니다. 2코를 걸러주고 3번째 코에 겉뜨기 해줍니다. 걸러준 2코를 앞에 코에 덮어 씌워줌으로써 중심 3코 모아뜨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실을 앞으로 가져와 바늘 비우기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겉뜨기 3코 이렇게 해주면 총 6코의 세트 무늬가 반복되었죠. 이 6코의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실을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중심 3코 모아뜨기 진행하고요. 그리고 실을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 바늘 비우기 겉뜨기 3코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중요한 무늬뜨기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요. 편물을 돌려 앞면을 뜰게요. 앞면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뭔가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가 앞면이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늬뜨기를 하고 난 다음 앞면은 무조건 겉뜨기로 한 단을 떠줍니다. 앞면이지만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래야지 겉에서 봤을 때 안뜨기 한 줄이 쭉 생겨날 거에요. 무늬뜨기를 할 때 늘 무늬를 뜬 다음 단은 겉뜨기를 한다. 요 생각으로 진행해 주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무늬뜨기 다음 단은 무조건 앞면이지만 겉뜨기 한다.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 비우기 한 부분에는 이렇게 실이 걸려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냥 빈 공간에 바늘을 넣어 겉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중심 새콤 모아뜨기는 이렇게 모여있구요 코가 역시나 겉뜨기 바늘 비우기도 빈 공간에 겉뜨기 이렇게 모든 코를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에는 이렇게 안뜨기가 보이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뜰 때에는 얘를 겉뜨기로 방금 떴잖아요. 이유는 차트는 전체적으로 겉면만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단 앞면을 뜰 때에는 차트와 반대로 떠주어야지 겉면에서 봤을 때 그 모양이 나옵니다. 차트에서 봤을 때에는 안뜨기 무늬로 보이지만 얘를 짝수단 반대로 떠야 되기 때문에 겉뜨기로 우리는 한 줄 쭉 떴구요. 그 대신 겉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안뜨기 한 줄이 쭉 보이도록 무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은 모두 겉뜨기로 뜹니다. 여기가 겉면이구요 편물을 돌려 앞면입니다. 앞면에서는 모두 안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무늬뜨기 했던 단 한 단 그리고 우리가 앞면에서 겉뜨기로 쭉 떴던 한 단 그리고 겉면에서 겉뜨기로 했던 한 단 그리고 앞면에서 안뜨기로 했던 한 단 이렇게 걸려있어서 총 4단 4단이 한 무늬의 패턴 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코 4단 무늬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늬를 떠야 될 단이에요. 겉뜨기 3코 떠주고 바늘 비우기 후 중심 3코 모아뜨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늘 이 구멍 무늬가 위로 쭉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중심 3코 모아뜨기를 진행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 부분 실수해서 무늬가 살짝 어긋난 거 뜨개 로그에서 보셨죠? 이 구멍 무늬가 잘 이어지는지 꼭 확인하면서 중심 3코 모아뜨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멍 무늬가 위로 쭉 이어지죠? 지금 중심 3코 모아뜨기를 할 타이밍입니다. 바늘 비우기, 중심 3코 모아뜨기 그리고 바늘 비우기, 겉뜨기 3코 이렇게 패턴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늬뜨기 한 단 그리고 앞면에서는 겉뜨기로 한 단 쭉 뜨고 겉면에서 겉뜨기, 앞면에서 안뜨기 이렇게 4단을 계속 계속 반복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혹시나 후에 업로드 되는 스웨터 버전을 뜨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3번 무늬를 반복하고 난 후 지금 무늬를 떠야 되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비우기, 중심 3코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를 떠야 하는 단인데 이 단을 무늬를 뜨지 않고 그냥 모두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런 후 편물을 돌려 앞면 무늬를 뜨고 난 다음 단은 여기 무조건 겉뜨기로 뜨는 단이잖아요. 앞면이지만 겉뜨기로. 역시나 앞에 무늬를 뜨지 않았지만 안뜨기 한 줄을 위해서 여기 겉뜨기 단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뜨게 로그에서 무늬 패턴이 쭉 이어지는 게 더 쉽고 이렇게 스웨터 무늬처럼 중간에 무늬를 뜨지 않는 부분이 배치되어 있으면 조금 더 어렵다고 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가디건 무늬를 뜰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무늬뜨기 바로 다음 단을 겉뜨기로 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로 그 앞면을 겉뜨기로 뜰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로 전 단에 무늬를 뜨지 않았죠. 그렇지만 겉뜨기로 떠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약간 놓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부분을 안뜨기로 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앞면이니까 안뜨기 이렇게요. 이 부분을 실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잘 체크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웨터 무늬를 뜰 경우 이렇게 구멍 무늬를 세 줄 그리고 구멍 무늬 없는 줄을 두 줄 이렇게 작업하는 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 무늬를 뜨지 않았지만 안뜨기 한 줄은 그대로 작업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스웨터 버전을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트 구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웨터든 가디건이든 모두 10cm 가량 편물을 작업한 후 실을 끊어주세요. 돗바늘에 깨워서 저는 코를 쉬게 해둘 예정입니다. 여기서 덮어 씌워 코마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코를 실에 걸어 코를 쉬게 해줄게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세탁을 한번 하셔서 가로로는 몇 코, 세로로는 몇 단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인된 게이지가 저와 동일하다면 도안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도안의 사이즈가 나올 거고요. 확인된 게이지가 저와 조금 다르다면 바늘 치수를 조금 조정해서 새롭게 스와치 작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도안의 게이지와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라면 영상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각각의 치수에 맞춰서 계산해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고술고술한 편물이 완성되었고요. 구멍 무늬가 시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스와치 작업을 통해서 무늬 연습을 하셨다면 우리는 함께 뜨기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